그럼 두 번째로 준비된 영상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VCR로 바로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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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파이널 때인가 보다. 파이널. 아, 이거 발표할 때 진짜 이거. 최종 탑 라인. 이때 내가 옆에서 형 나갈 준비해요 하지 않았어? 아, 맞아. 개인적으로 너무 큰 힘이 된 회택이 형이랑 한빈이 형이랑 지민이 형이랑 반성해야 돼, 이거. 진짜 없었으면 만주도 못했을만 I actually prepared my set hands. 아, 근데 죄송한데 물어놓고 할 건 다 하네요? 끝까지 다 얘기해. 프로예요, 프로. Sorry I forgot. 너 기억나. 근데 Sorry I forgot 또 저번에 있었던 거예요? 거기까지 준비가 돼 있었다고. 안가드 멤버들 환희 형 Kill this love team 그리고 톰보이 팀 그리고 김규빈은 왜 수상소감에서 날 말 안 했을까 건육이 규빈이가 소감에 언급 안 해준 거 어디에선가 또 언급한 거 생각나면 벌써부터 웃기네. 저희 안가드를 같이 했었는데 소상에서 얘기를 안 하고 올라오는데 눈도 안 맞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보고 아니 야, 올라와 이러는데 눈도 안 맞히고 회택이 형 이러고 당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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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진짜 게임 파트 때문에 어떻게 맞혔어. 지금 두 분 사이 괜찮아요? 괜찮아요. 너무 이상한 소리 잠깐 하지 말라고. 아, 진짜 괜찮아요. 진짜 속상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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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히 있어. 그럼 세 번째 질문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같은 남자가 봐도 찐으로 멋있는 멤버가 있다. 하나, 둘, 셋. 웬만해서는 안 나오는 친구 꼽아줄 만도 한데 그러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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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지 않은 친구들 만나보러 갈게요. 자, 우리 몇 명 있죠? 매튜랑 네. 또 테레랑 아, 기민이 너무 감사합니다. 자, 우리 매튜군. 자, 매튜가 봤을 때. 누가 그렇게 멋있어요? 어, 지훈이 형. 리키하고 한빈이 형. 리키하고 한빈이 형. 하고 권흥이. 아, 맞다. 그리고 끝까지 테레랑 규빈이는 안 떨어졌네. 아니, 이렇게 많이 얘기했는데 여기 동갑이 있는 테레예요. 테레 형이 진짜 멋있다고 생각해요. 테레도. 저는 진짜 멋있다고 생각해요. 저는요. 어... 저는 하오 형하고 야, 진심이야! 야, 진심이야! 김alan이가 너무 멋있다고 해줬는데 야, 진심이야! 야, 진심이야! 김PD가 너무 멋있다고 해주셨는데 야, 이건 너무 멋있다고 생각해 맘데 아파 맘데 아파. 하하